한이라든가 초나라라든가 연나라 위나라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초나라를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초나라가 좀 크죠? 엄청 크네요. 초나라를 통일하고 못하고는 바로 이 싸움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초나라는 강했고 또 진시황제는 여러 장군들을 모아서 군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의논을 합니다. 그때 젊은 장군과 나이 많은 장군 두 사람이 나와요. 젊은 장군은 20만이면 충분해라고 주장했어요. 노 장군은 20만 부족해. 한 60만은? 자 진시황은 먼저 젊은 장군한테 20만을 줍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노 장군 말을 들은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60만을 딱 줍니다. 그런데 60만을 줬는데. 그래서 나라들 갖다가 다 이제 제압을 했죠. 마지막에 남은 게 제나라가 남았어요. 거리상으로도 제일 멀죠. 싸우는 것도 사실은 돈 들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의 막바지와 않는데 효율합니다. 제나라 왕을. 항복하면 너에게 500리의 땅을 하사하겠노라. 제나라가 보니까 이게 궁지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었고 진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500리의 땅을 주고 그래도 살려는 줄게. 어디서 듣던 말이네요. 살려는 줄게 했는데 실제로는? 죽여? 굶겨죽. 굶겨죽입니다. 그 왕을 굶겨죽였다는 약속을 한 걸 어기고. 진짜 살벌하다. 그만큼 이 진치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냉혹한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일화겠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진나라가 천하통일이라고 하는 대협을 이룰 수 있는 국가가 된 거예요. 천하통일의 대협을 완성했던 진시왕의 나이는 불과 39살. 39살에 이걸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한 다음에 진시왕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통일한 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첫 번째로 황제라는 명칭을 만들었다고 했죠. 삼왕오제의 황과제를 따서 황제라고 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첫 번째 황제라는 의미에서 시황제. 두 번째는 제 아들은 2세 황제, 3세에서 만만세까지 가려고 했어요. 원래 생각은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모든 걸 통일을 해버려요. 이런 나라들이 분열됨으로 해서 여러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통일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차용했던 글자들이에요. 진짜 다르다. 그리고 화폐도 통일하죠. 화폐도 통일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나라마다 다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 화폐를 썼겠죠. 그런 것들을 다 통일하고. 도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이것은 황제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재빠르게 진압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또한 이 사람은 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행이 아니라 황제가 다니면 시찰이 되는 거죠. 한 번 떠나면 한 1년 정도 걸릴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한 5번 정도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말하면 워크홀릭이에요. 일벌레. 여기서 하나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진시황제는 하루에 일정한 업무량을 정해서 모든 나라는 일을 갖다가 스스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진시황제는 하루 업무량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하루 업무량은? 업무량은? 하루 업무량은? 다 스스로 처리합니다. 정답! 너무 단순한 해 떨어지면. 해 떨어지기까지.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달랐겠네요? 정답! 네. 옛날 왕들이 어물을 처리하는데. 우리 지금 책에서 쓴 거 아니고. 조간에서 쓴 거거든요. 조간의 무게로 업무량을 재는 것이다. 정답!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애영 씨가 말한 게 정답인데. 진시황제 재미있는 소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그리고 저는 진시황제의 역사를 교과서에서 배운 거 아니고 드라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종이를 쓰기 전에는 뭘 썼을까요? 어디다가 글자를 썼을까요? 서판인가요? 서판. 서판. 나무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냥 나무가 아니고 대나무를. 왜냐하면 대나무가 변형이 좀 덜 되죠.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써서. 쭉 써서. 구멍을 뚫어서. 쭉 꿰어요. 그럼 이게 책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 혹시 한자로 책하면. 이게 책이죠? 한자로. 바로 이 주관의 모양을 딴 거예요. 신기하다. 진시황이 업무 처리를 했을 때 이걸 썼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 진시황이 모든 제도를 통일하고 또 직접 상소문까지 처리했던 이유는 바로 황제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